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기 맥주 양이 많아서 지식 취할 거? 그래! 조용히 진짜 상대방보다 취한다 이거 갑자기 쓰러질 거 같아 나 호가든 나 호텔 로즈 먹을까? 나 생명 먹을 수 있어 아니 나 그냥 카스 아하 뭐 먹지? 카스 큰 게 4,000원 밖에 안 나 그래 카스로 해야겠다 오케이 오케이 이거 제형 이거 제형 이거 완전 귀엽게 생겼다 우리 뭔데 해리프터 뭐 만지면 호부하트 가수 소세지 밥은 나와서 먹으면 안 돼 아직은 있었음 다 아내로 ہوت다 한참을 먹으면 조금만 샀다 자리에 부터 떠받아, 너무 맛있어. 우와, 너무 좋다. 와, 사람 못 먹으면 안 돼. 너무 맛있어. 좋았나? 응, 깜짝 놀랐고. 야, 분홍색 개쩐다, 근데 진짜. 보라색깔. 보라색깔. 맛있게 드세요. 감사합니다.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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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